군대 증시에서 중국 성장률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그동안 투자자들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주목한 것은 중국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때문이라며 전날 중국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7% 안팎을 제시했으나 국내 시장의 반응은 밋밋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인대의 무게감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나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의 이벤트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과거 중국은 미국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전인대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에 한 번도 미달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정확한 목표 설정과 달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경수 투자전략팀장은 중국경제가 10% 내외의 고속성장기에서 7%에서 8% 성장해 중고속성장기에 접어든 만큼 성장률 목표치보다 패러다임 변화를 나타낼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팀장은 구체적인 정책 가운데 중국 지방전인대에서 나온 일대일로가 가장 눈길을 끈다고 밝혔습니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부설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입니다. 그는 중국증신의 철도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